2. 미션전 2. 미션전 자 3번째 신청곡입니다. 미션전 라스 리버스입니다. 강인명헌이 신청곡 그분이 쫓악하네요 세상에 그분이 생각합니다 누굽니까? 알겠습니다 이거 그 미션 맞습니다 이거 뭐 달아야 돼? F-64 의사 처음에 이거 이거 바탕에 주잖아 됐지? 차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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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넷! 하하하하 힝힢 힝힝힝힝힝 힝힝힣 힝힝힝힝 힝힝힝 아 이거 이거 좀 불안한데 아 묻겠다 아 뭐지? 와 마지막에 그거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알고 있었죠? 아니 몰랐어 아 몰랐어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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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오랜만에 가서 몰랐어 알 줄 알고 내 얘기를 안 했네 에이 안돼 안돼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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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 이거 아 진짜 아 이거